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자 우리 건배!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 뭔가 건배 제의를 할 때 여러분들 항상 Cheers! 요것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건배! 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 건배! 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뭔가 건배 제의를 할 때 자 올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도 내년에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라고 그렇게 건배 제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영어에서도 뭔가 건배 제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배를 어떻게 제의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느껴볼게요 첫 번째 예문에서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건배를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자들에게 갑자기 왜 꿈을 꾸는 자들? 이거 제가 예전에 팝송업에서 한번 노래로 불러드렸던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메이슨 당신에게 라고 해서 메이슨 건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메이슨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제의를 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문장이 바로 here is to 대상입니다 자 here 이라는 거는 여기에 라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 to라는 친구가 붙으면은요 누구에게 어떠한 좀 행운이 있기를 바라는 느낌에서 건배를 제안을 할 때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 바로 here is to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here is to 하고 나서 대상을 얘기를 해주시면은요 대상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이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대상은 꼭 사람만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좋은 일이 있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문장의 형태로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자들에게 라 그래서 자 우리 꿈을 꾸는 자들에게 건배!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cheers 그렇게 답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here is to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꿈을 꾸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the ones who dream 이라고 해서 here is to the ones who dream 이라고 해가지고 기억나시나요? 랄라랜드의 addition 이라는 노래에서 여러분들 나왔던 노래가 바로 이 부분이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꿈을 꾸는 자들에게요 경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here is to the ones who dream 이라는 표현이 예전 팝송업 시간에서 나왔었던 부분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here is to 대상이라고 하면은 대상에게 건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는 직접 사람으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예요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here is to 라고 하고 나서 메이슨 당신에게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순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you, 메이슨 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 메이슨은 없어도 돼요 here is to you 건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래 너를 위해서 건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쵸? 바로 here is to 대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조건 여러분들 술 한잔 하실 때 cheers!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자 오늘은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 here is to us! 우리를 위해서 건배!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here is to 대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알아두시면은요 굉장히 센스 있는 표현을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 우리 대화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우리 컨버세이션업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배 제의를 두 번 할 거예요 일단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건배! 그런데 당신이 이제 할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느냐 이번엔 대상이 아니죠 당신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here is to all that you do 라고 하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here is to all that you do 라고 하면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건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했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건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here is to us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살짝 조금 보도록 할까요? 당신을 위해서 건배!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here is to you!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자 오늘은 날 위해서 건배 한번 합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바로 here is to me! 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들을 위해서 한번 건배 한번 합시다 라고 할 때는 그렇죠? 바로 here is to them! 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는 부분도 알아 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건배! 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렇죠? 바로 here is to 대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건배 제의들 한번 직접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코너 스피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직접 떠들어보는 우리 스피컵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 노래에서 배웠었죠? 우리 꿈을 꾸는 자들에게 건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렇죠? 바로 here is to the ones who drea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ere is to the ones who dream! 한 번만 더 시작! here is to the ones who dream!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here is to the ones who dream! 이렇게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자 메이슨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당신을 위해서 건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렇죠? 바로 here is to you!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ere is to you! 한 번만 더 시작! here is to you!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어떤 거 배웠었죠? 그쵸? 바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행운이 있기를 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쵸? 바로 here is to 하고 나선 all that you do!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here is to all that you do! 한 번만 더 시작! here is to all that you do!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할 때는 그쵸? 바로 here is to us!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건배 제의를 할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쵸? 바로 here is to 대상! 하면서 이렇게 건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